안녕하세요. 하이파이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두 번째, 오늘은 디지털 오디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디지털은 정확하다는 일종의 믿음이 있죠. 복잡한 아날로그 대비 1과 0이라는 이진법으로 뭐 아니면 도식의 정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디지털 오디오의 하이엔드급 DAC는 물론 케이블, 허브, 전원코드 등을 과감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오디오는 숫자 0과 1이니까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트 퍼펙트 재생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디지털 데이터가 소스에서 DAC까지 단 하나의 비트도 바뀌지 않고 완벽하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비트가 완벽하니까 소리도 완벽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디지털 오디오의 음질저하라는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신호무결성과 지터로 요약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디지털은 정확한가? 많은 분들이 디지털은 0과 1의 나열이니 데이터만 정확하다면 소리는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비유를 해보면요. 여기 이렇게 완벽하게 인쇄된 악보가 있습니다. 이 악보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악보를 가지고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면 어떨까요? 지휘자의 미묘한 실수, 연주자들의 잦은 박자 이탈, 심지어 연주홀의 음향 특성까지 모든 것이 최종 연주, 아날로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지털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0과 1의 데이터 자체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물리적인 전기신호로 전송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아날로그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CD가 등장하며 디지털 오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CD는 데이터 손실이 있는 포멘입니다. 그래서 CD에서는 은폐, 컨실먼트, 보관, 인터폴레이션, 추론, 인퍼런스 기술이 동원됩니다. 데이터 손실 시 데이터를 감추는 은폐, 그리고 앞뒤 데이터를 보고 채워넣는 보관, 그리고 사라진 데이터를 추론해서 에라를 방지했습니다. 즉, 디지털 오디오는 시작부터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스트리밍이 시작되면서 데이터 무결성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당연히 음질이 확연히 좋아져야 하는데 아직도 CD 음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본 겁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과 비트는 추상적 개념이다. 디지털 회로는 추상적 개념일 뿐 모든 전자회로는 본질적으로 아날로그로 동작한다는 것이죠. 웨이브 드림 DAC를 만드는 로크나 오디오 이야기를 인용을 해보면요. 중요한 점은 디지털 신호라 해도 물리적으로는 고속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로 전달되고, 비트는 추상적 개념으로 디지털이지만 회로기판이나 커넥터, 케이블 상에서는 상승시간, 하강시간, 링잉, 스파이크, 크로스톡, 위상 노이즈로 인한 지터 등의 문제를 동반하는 아날로그 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날로그적인 음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로크나는 고주파 기술을 정밀하게 적용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트랜지스터, 커페스터, 저항, 배선, 케이블 등은 물리적으로 연속적인 아날로그 파형으로 동작하게 되고, 디지털의 0과 1은 이 연속값 중 일부 범위를 임의로 기준삼아 분류한 것으로, 디지털 회로, 비트 모두 아날로그 회로에서 동작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무결성, 시그널 인테그리티, 디지털 신호의 건강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핵심 문의는 신호 무결성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신호를 완벽하게 네모난 사각파로 그리지만, 사실 이건 이론일 뿐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실제 디지털 전송이나 회로에서 작동하는 사각파는 이렇게 경사면을 갖게 됩니다.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는 전압의 변화로 0과 1을 나타냅니다. 0에서 1로 전압이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1에서 0으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라이즈 타임과 폴 타임이라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신호의 정확성을 체크하기 위해 I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 시간이 0에 가까워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케이블, 회로의 저항 등 물리적 요인 때문에 항상 경사면을 이루며 변하게 됩니다. 이 경사면이 완만해질수록 신호의 전환이 느려지게 되고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사각파지만 실질적으로 회로 내에서 거의 사임파에 가깝게 전송 처리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이즈입니다. 우리 주변은 온갖 전자기파와 전기적 잡음으로 가득합니다. 컴퓨터 내부의 스위칭 노이즈, 그리고 와이파이, 심지어 전원 콘센트에서 오는 노이즈까지,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신호선에 침투하여 0과 1의 전압 레벨을 미세하게 흔들거나 왜곡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신호가 흔들리면 노이즈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이즈 마진은 0과 1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지대인데 이 안전지대가 좁아지면 수신기 DAC 입력단에서 노이즈 때문에 0과 1을 또는 1과 0을 잘못 인식할 수 있으며 즉 비트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트 에러가 나면 TCP 전송에서는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구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만들어내야지만 결국 이러한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노이즈도 같이 증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터. 정확한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지터는 디지털 오디오의 숨겨진 암살자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터는 비트 에러처럼 0과 1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시간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오디오는 클럭이라는 정밀한 시계에 맞춰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아날로그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1초를 44,100번으로 완벽하게 잘라야 하는데 지터 에러가 발생하면서 시간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아무도 모르게 아주 미세하게 박자를 흔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터는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 클럭 소스 자체의 불안정성입니다. 클럭은 열, 노이즈, 환경 변화, 부품의 한계 등으로 완벽하게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DAC 회사들은 고정밀 클럭을 채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설명한 신호 무결성의 문제가 지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0과 1의 전압 전환이 느려지거나 노이즈로 인해 신호가 흔들리면서 노이즈 마진이 감소가 되면 수신기가 클럭에 맞춰 신호를 샘플링을 할 때 정확한 인계값을 통과하는 순간을 매번 다르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도된 지터로 인해 비록 0과 1의 데이터값 자체는 정확하게 인식되더라도 DAC가 이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시점을 미세하게 흔들리게 만들게 되며 그 결과 최종 출력되는 아날로그 파형은 원본과 달라지고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터로 인한 왜곡은 팜 노이즈처럼 즉각적이진 않습니다. 대신 소리에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명료도가 감소하고 스테레오 이미지나 공간감이 흐려지는 등 전반적인 음질 열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리가 거칠어진다, 디지털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음질적 현상을 지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음질 저하 요인인데요. 신호 무결성과 지터 외에도 디지털 오디오의 음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로 DAC 칩 자체 성능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디지털 데이터가 들어와도 DAC 칩 자체가 가지는 양자화, 노이즈, 비선연성, 고유의 왜곡 등이 있습니다. 저렴한 DAC 칩은 이러한 한계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날로그 출력단의 품질.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DAC 칩이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한 후 이 미세한 아날로그 신호는 스피커를 울리기 위해서 증폭되는 아날로그 출력단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곳의 OPM, 저항, 커패스터 등 부품의 품질과 특히 회로 설계는 소리의 최종적인 색깔, 노이즈, 왜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전원 공급 장치의 품질입니다. DAC를 포함한 모든 오디오 회로는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불안정하거나 노이즈가 많은 전원은 모든 회로에서 잡음을 유입시켜 음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하이엔드 DAC들은 매우 정교하고 깨끗한 전원부를 채용합니다. 네 번째, 접지 문제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라운드 노이즈나 여러 기기가 연결될 때 접지 전위가 달라 발생하는 그라운드 루프는 디지털 단에도 해를 끼쳐 음상, 이미징, 위상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기저 노이즈는 아무리 완벽한 디지털 단이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지터열화 및 신호무결성을 해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케이블과 네트워크 허브 부분입니다. 사실 이 케이블과 네트워크 허브 부분은 이 영상에 이어서 제가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디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케이블, 아날로그 케이블은 단순히 신호 전달 경로 이상인데요. 케이블 자체로도 신호 전송 과정에서 미세한 손실 및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DAC에 민감한 아날로그 회로에 영향을 미쳐 음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허브나 스위치는 그 자체로도 노이즈 발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나 다른 디지털 배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포함해서 이 노이즈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오디오 장비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케이블과 네트워크 부분은 별도 영상에서 한번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디지털은 0과 1이니까 소리도 무조건 똑같다 라는 말이 단순한 오해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의 최종 음질은 단순히 비트 퍼펙트 데이터 전송 여부뿐만 아니라 신호 무결성 관리, 지터의 제어 능력, DAC 칩 자체의 성능,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단의 품질, 깨끗한 전원 공급 등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세계는 과학과 예술의 경계라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데이터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우리가 듣는 음악의 질감과 공감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즉 디지털 오디오라 하더라도 1과 0의 데이터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오디오 파일들이 더 좋은 DAC와 전원장치, 그리고 좋은 케이블 등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가능한 한 완벽한 전기신호로 DAC에 전달하고 DAC가 이를 최대한 정확한 타이밍에 오류 없이 아날로그 파형으로 변환하여 마지막으로 그 아날로그 신호를 깨끗하게 진폭하는 것 이 모든 노력이 결국 0과 1이라는 디지털 정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우리 귀에 가장 자연스럽고 매끄라우며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복잡한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디오 딥다이브는 오디오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원리들을 탐구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혹시 오디오 딥다이브에서 달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